날씨에요 마흘바라고으며 안녕하세요 저의 제일날? 내 반응할 minute 지금 바지오에서 지샤바디오를 하실거에요 내가 너희가 느끼하실거에요 그런데 G바지오가 인도에대해 제가 엔지오랑 쯔킹바지올리에 대한 만화해서 오피스코 굴레라 쯔킹바지올리에 대한 지금SA가 굴리나 언제와 너와 굴리나 언제와 제가 엔지오로 굴리나 언제와 오늘 그래서 앙지어 matière에 대해서 밖으로에 대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은 직원들은 아멘 1, 2, 3 1, 2, 3 1, 3, 4 3, 4 4, 4 5, 5, 5 5, 6, 7 6, 7 9